첫 번째 레슨을 통과했어요. 이거 약간 맥주 같은데? 얼마나 이게 독하길래 그래요? 근데 선생님, 이게 약간 위험한 거 아닌가요? 아까 보고 있었는데 계속 경고문이 많이 서 있던데요? 물론 이거를 한 병을 직접 다 마시면 위험할 수 있겠죠. 근데 걱정 마세요. 오늘은 메에에에에에! 라고 하는.. 염소! 그렇죠? 이 잔류 염소 실험이랑 P... 아, pH? 그렇죠. 산도가 오는 거에요. 그렇죠. 산도가 맞습니다. 일종의 수돗물 청문회라고 보면. 당연히 수돗물을 실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물? 그렇죠. 이 아리스를 준비를 했고요. 이 안에 당연히 그러면 이제 클로라이드 염소가 들어있을 거예요. 염소가 이미 들어있어요? 이미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 염소가 어느 정도 잔류량이 남아있어야 미생물이나 나쁜 병원균들을 적당히 잘 죽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말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없어도 색을 못 죽이겠죠. 적정한 양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0.1에서 0.3mg퍼리터 사이가 적당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아리스를 부어볼게요. 네, 수돗물. 네, 적당량을 부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어떤 걸 준비했냐면 이 키트를 여기 제가 넣었을 때 적정량이 유지됐다면 핑크 색깔로 바뀔 거고 아, 오케이. 유지가 안 됐으면 색깔이 안 바뀔 거예요. 아, 오케이. 네네네네. 그러면은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가 아니라 직속 제자 타일러 학생이 한번 여기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색깔이 안 되면은 실패! 그렇죠, 갈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넣어주고 자, 지금 약간 이렇게 터들어 주시면은 오오, 확실하게 핑크색이네요. 오오, 확실하게 핑크색이네요. 바로 핑크색이 되죠. 이쁘다. 그러면은 합격! 각격이죠. 인거죠. 네. 딱 이 정도 색깔이면은 이제 그냥 합격이 아니라 이제 수석 합격! 오오! 근데 너무너무 과했으면은 막 빨간색인 거예요? 아, 맞아요. 너무 진해지고요. 이 정도면 이제 적정한 색깔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수돗물이다! 네, 안전한 수돗물.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바닷물이었으면 빨간색이었겠죠? 어... 아닌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잘라서 넘어가주세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또 많아지면 4.0mg 이상이 되면은 특유한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사람들이 가끔씩 아, 수돗물 마실 때 뭔가 냄새가 특이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킨 자는데요? 저도 괜찮아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이런 걸 좀 넣어주면은 여기 안에 있는 비타민C가 대신 전자를 주면서 이 염소를 중화시키면서 냄새를 좀 없애줄 수 있어요. 오오! 오, 좋은 팁인데요, 이게? 맞습니다. 이제 이거를 적당히 넣어가지고 이렇게 타서 먹으면 색깔이 어때요? 하이! 하이! 신기하다. 현미농차네요. 하이! 녹차 티백이나 이런 걸 좀 넣어주면은 잔류 염소가 비타민C랑 반응하면서 민감한 분들은 이렇게 타서 먹어도 된다. 오우! 물론 안 타서 먹어도 우리는 안전하다, 왜냐? 서울시 아리수가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하게 모든 검사를 마쳤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잔류염소 자체가 금방 희발성이 강해서 한 10분만 밖에 냅둬도 그냥 다 날아가요. 10분 뒤에 마시거나 아 근데 너무 좋은 꿀팁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집에서 그냥 녹차로 이렇게 드시면 편해지실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실험 pH 측정 실험을 제가 준비했는데 지금 첫 번째 레슨을 통과했어요. 두 번째 레슨에 들어갔는데 두 번째 레슨까지 통과해야 우리가 또 아리수가 그렇죠. 맞아요. 1등급 물이 될 수 있겠죠. 사실은 우리 몸도 pH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도 약알칼리성인데 우리 몸에 맞는 물은 당연히 그러면 약알칼리성 pH 6.8에서 7.2 정도를 유지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돗물 아리수가 어떤 물인지 즉 pH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또 이렇게 아리수를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 B2B 용액이라 그래서 이 용액을 부었을 때 중성에 가까운 약알칼리성 즉 우리 몸에 맞는 그런 pH가 된다면 초록색깔로 바뀔 거예요. 초록색. 근데 사실 또 우리가 탄산수 많이 먹잖아요. 탄산수 많이 먹죠. 탄산은 이제 이산화탄소가 녹아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으면 이게 물이 산성화되거든요. 그러면 또 제가 이 탄산음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비교 분으로 같이 한번 실험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또 부어보도록 할게요. 탄산이 들어가면 산성화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콜라나 사이다나 이런 거 아니어도 그냥 탄산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콜라나 사이다뿐만 아니라 사실 탄산수 자체가 이산화탄소로 녹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상상하기로 노란색깔이 될 거고 여기는 상상하기로 우리가 예측하기로 이제 초록색깔이 되겠죠. 그러면 탄산이 스포이더로 비투비 용액을 여기에 한번 부어주시고 저는 아리수씨 한번 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부어볼게요. 셋, 둘, 하나. 오, 바로 초록색이 되는데 살짝 흔들어 한번 보실까요? 둘 다. 자, 보면 어때요? 지금 타일러님이 넣은 용액은 색깔이 뭘로 바뀌었죠? 이게 약간 맥주 같은데 맞아요. 즉, 이거는 pH가 염기성화 됐을까요? 산성화 됐을까요? 이건 산성인 거죠? 그렇죠. 산성화 된 거죠. 노란색이니까 산호가 높다는 거고 정확합니다. 얘는 알칼리성이 더 있다는 거죠. 그렇죠. 중성에 가까운 약알칼리성이 됐다. 심지어 얘가 얼마큼 산성화가 높냐면 얘를 조금만 여기 넣어줘도 이 초록색깔이 다 산성화로 바뀔 거예요. 아, 진짜요?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보면 진짜 조금만 넣었거든요. 오, 그러네. 이게 초록색이 사라졌는데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독하길래 그래요? 과하게 산성인 음료를 자주 마시면 우리 몸의 pH 밸런스 균형도 흔들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내 몸에 맞는 물, 즉 아리수를 마시는 게 더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아니, 저 약간 멘붕이에요, 지금. 어떡하지? 근데 확실히 아리수를 먹게 되면 속만 편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속, 마음, 건강 모두 편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3교시 과학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타일러 학생 오늘 생각보다 실험도 잘 따라왔고 너무 대답도 잘하고 제가 물어본 거 한 3개 물어보면 5개를 대답하는 이런 영재인 조사는 몰랐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과학 별로 안 좋아하고 너무 싫어했고 고등학교 때 사실 안 들으려고 했었는데 덕분에 또 이제 아리수 물 건강에 좀 많이 배웠어요. 네. 사실은 타일러 학생이 제가 다양한 매치에서 봤을 때도 되게 명석하고 똑똑하시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아리수 스톱물 과학 수업 시간에도 수석 합격. 그래서 제가 합격증 패스 합격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계속 이것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 다음에도 이제 타일러의 아리수업에서 함께 해주세요. 바 바이. 아리수가 들어있는 거를 만들라고 하니까 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만들어 본 적이 없지만. 아 진짜요? 딱 넣으면 됐죠. 딱 넣으면 됐죠. 오 마이 그리스. 그냥 슈악. 손 조심 조심. 네. 네.